여러분들이 너무 호응을 잘해주셔가지고 약간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재밌게 보셔도 손 움직이기가 쉽지 않고 목소리내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재밌게 감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는 선미씨의 사이렌 가시나에 있어서 제일 최신 혹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? 오 맞아요 날라리에요 선미씨의 날라리 곡인데 어떤 분들은 되게 섹시한 안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되게 그냥 귀엽기만 하고 하나도 안 섹시하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신났어? 신났어? 아 신이 났어? 다시 더 나왔어요 아 오케이 섹시해 섹시가 있나 모르겠네 이제 콧물 좀 닦고 올게요 cem cham